2017년에서 2021년 드론의 신화는 계속된다. 이번엔 풀체인징 라이트. 더 화려하게 더 빛나게. 데이비드 토이가 선보이는 최신상 어린이 드론 스피링스타 LED. 던져서 날린다. 앞뒤 좌우 360도 회전까지. 손만 대면 어떤 방향도 척척. 최첨단 적외선 센서로 마법같은 빛 체인지. 교체형 배터리로 더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드론의 진화. 2021년 최첨단 센서 드론의 새 이름. 스피링스타 LED. 어두워지면 드론 즐기기 힘드셨다고요? 이제 스피링스타 LED가 그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진 최첨단 센서 어린이 드론. 스피링스타 LED. 조종기 노. 던지기만 하면 날아오른다. 초보자도 손쉽게 버튼을 누르고 던지면 슝슝. 최첨단 센서 탑재로 손만 갖다대면 앞, 뒤, 좌, 우. 원하는 방향으로 고고. 모션 인식 360도 회전은 기본. 이젠 드론 불빛까지 내 맘대로. 손을 인식하는 순간 빛의 마법이 펼쳐집니다. 고의도 LED로 더 화나고 더 빛나게. 잠깐 충전지가 다 됐다고요? 그럼 바꾸세요. 탈부착이 가능해진 충전지로 교체만 하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높이 올라가서 고민이셨다고요? 스피링스타 LED라면 걱정 없습니다. 센서에 손이나 물체가 닿지 않으면 천천히 내려오도록 설계. 이젠 마음껏 던져서 날리세요. 부딪히거나 바닥에 떨어져도 파손 걱정 노. 풀프레임 프로펠러 가드로 더욱 안전하게. 어린이 안전까지 생각한 스피링스타 LED. KC 안전인증. 전파인증 완료. 어린이 드론의 명가 데이비드 토이의 2021년 새 제품. 어린이 센서 드론의 새 이름. 스피링스타 LED. 이 모든 구성을 49,800원. 49,800원에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드론의 신화는 계속된다. 이번엔 풀체인지 라이프. 더 화려하게. 더 빛나게. 데이비드 토이가 선보이는 최신상 어린이 드론. 스피링스타 LED. 던져서 날린다. 앞, 뒤, 좌, 우. 360도 회전까지. 손만 대면 어떤 방향도 척척. 최첨단 적외선 센서로 마법 같은 빛 체인지. 교체형 배터리로 더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드론의 진화. 2021년 최첨단 센서 드론의 새 이름. 스피링스타 LED. 어두워지면 드론 즐기기 힘드셨다고요? 이제 스피링스타 LED가 그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진 최첨단 센서 어린이 드론. 스피링스타 LED. 조종기 노. 던지기만 하면 날아오른다. 초보자도 손쉽게 버튼을 누르고 던지면 슝슝. 최첨단 센서 탑재로 손만 갖다대면 앞, 뒤, 좌, 우. 원하는 방향으로 고고. 모션 인식 360도 회전은 기본. 이제 드론 불빛까지 내 마음대로. 손을 인식하는 순간 빛의 마법이 펼쳐집니다. 고의도 LED로 더 화나고 더 빛나게. 잠깐, 충전지가 다 됐다고요? 그럼 바꾸세요. 탈부착이 가능해진 충전지로. 교체만 하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높이 올라가서 고민이셨다고요? 스피링스타 LED라면 걱정 없습니다. 센서에 손이나 물체가 닿지 않으면 천천히 내려오도록 설계. 이젠 마음껏 던져서 날리세요. 부딪히거나 바닥에 떨어져도 파손 걱정 노. 풀프레임 프로펠러 가드로 더욱 안전하게. 어린이 안전까지 생각한 스피링스타 LED. 내 아이의 첫 드론. 스피링스타 LED로 시작해보세요. KC 안전인증. 전파인증 완료. 어린이 드론의 명가. 데이비드 토이의 2021년 새 제품. 어린이 센서 드론의 새 이름. 스피링스타 LED. 이 모든 구상을 49,800원. 49,800원에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데이비드 토이. 진찰 전화요소. 우리kim cha히도 차